안녕하세요.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25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일단 김종인을 빼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늘 오전 선대위 주요 인선을 발표했는데 총괄선대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남겨뒀습니다. 이 주요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되어서는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선대위가 출발하게 된 만큼 저 역시도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선거운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인선안회에 관련해서도 우리 민생, 공정, 미래가치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다. 또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 스스로도 1분 1초를 아껴서 열심히 뛰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했으니 더 이상 김종인에게 매달리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겠죠. 아주 지지층의 짜증만 높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이 다음 달 6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카드에 미련을 두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빨리 김종인 카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발표된 주요 인선안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발표된 보직이 있었죠.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지금 김병준 그리고 이준석 두 사람이 이미 임명이 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 인선이 오늘 발표된 것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조직총괄본부장의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의 김성태 전 의원, 아마 이것은 노동계 쪽을 바라보고 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정책총괄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당무지원본부장의 권성동 의원, 총괄특보단장의 권영세 의원, 홍보미디어본부장에는 이준석 대표를 겸직으로 이렇게 선임했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이 꽤 화려한데 총 4명입니다. 김은혜, 전주혜 의원, 또 경선과정회사 캠프 대변인이었던 김병민 대변인. 이 한 명이 눈에 띄는데 바로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이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SBS 논설위원 중에서도 참 이분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합류한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외에도 공보실장인은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공보단장의 조수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대위 별도 조직으로 약자동행위원회가 있는데 윤 후보가 위원장직을 맡기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공 출신 변호사 김미애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주요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1분 1초를 아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줄 차례죠. 더 이상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에 대한 미련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만났죠. 윤석열 후보, 김종인 이 두 사람이 만찬 회동을 했지만 결과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대위 합류가 불발이 됐는데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한 어제 밤 기사를 보면 아주 짜증스러운 댓글이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달린 수많은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정말 윤석열 후보에게나 이준석 대표에게나 김종인에게나 좀 들려줬으면 싶은데요. 댓글 반응 몇 개만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이 시간이 좀 필요, 윤석열, 김종인, 선대위 합류 매듭 못 지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어젯밤에 9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굳이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댓글을 많이 달기 때문이죠. 그 분위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짜증 섞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 대체 지금 후보가 누가 후보인지 헷갈린다. 노욕으로 가득 찬 철새 정치인은 제발 이제 버려라.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는데 몇 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윤석열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윤석열, 답답하고 결단력도 없고 차라리 홍준표에게 공들이고 모셔와라. 아니, 도대체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 윤석열 씨, 이젠 김종인을 버리세요. 자기가 무슨 제갈량도 아니고 참. 자, 두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김종인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나요? 이재명에게 좀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벌써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당과 문재인을 싹둑 잘라버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도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는 추진력 보세요. 우리 국민은 이재명의 과거도 금방 잊어버려요.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어우, 진짜 속 터져서 못 보겄네. 이재명은 면상을 땅바닥에 붙이면서 맘에도 없는 오만 가지 사과 쇼까지 하고 있는데 그깟 심술 노인네의 희망 고문에 무슨 미련이 그리 많아서 아직까지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건지 벌써 이벤트 지지율 다 까먹고 다음 주면 역전당할 것 같은데 참 다들 느긋하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삐걱대며 가다간 여당 관건 선고와 이미 장악된 미디어의 부정선거까지 개입되면 보나마나 또 필패다. 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지층들의 분노와 짜증을 좀 이제 귀담아 들어야죠. 더 이상 김종인에게 미련을 두는 모습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